콜드 S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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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전분이 자 pledge 다 다 총을 쏘고 왜 그러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뛰어온? 누구신데요? 어! 말부터 합시다! 어! 아! 스파이트 센스가 이거는 감지 못하냐? 경찰이야? 그래! 진동 오지게 오네 진짜 누군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실버 사블리노바? 이쁘시긴 하네요 아하아 오수건의 사설 업체야? 잘나셨네 잘나셨어 그럴까봐 뭐 나빼고 다 알아서든 하시지 그래 응? 실버 서퍼라구요? 제가 실버 서퍼라고? 어? 실화야? 그래요? 세이블이라는데? 아 스파이더맨 사람이 너무 좋아 에헤이 에헤이 또 또 또 또 공무원 공무원 에휴 그렇게 거기가 좋으시면 거기서 일하세요 거기랑 일하시려구요 저랑 일하지 마시고 어 나 삐졌어 경찰 안도와줄거야 음 좋은 생각이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계획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니가 지금 개입된 이상 마틴씨도 다른 마음을 풀 수 있을거야 너무 방심하지 않는게 좋을걸? 아니야 그녀는 안전해 하는 순간 그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센터 리에 다니던 곳에다 떠나는 곳에다 아 스파이더맨 아들 똑똑하긴 하더라 용기비 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가시는 분 안녕히 가시고요 잘가요 아 전화번호 날려주고 또 다른 기업이 필요할지 궁금해 내가 도와줄게 아 너는 필요없지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 숙모가 피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오프스에 있을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 오프스에 잠겨있어 어떻게 들어가야 해? 감사합니다 잠겨있구만 뭐가 생기셔서 이렇게 잠기셨을까 사실 근데 사무실 잠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아무도 못 봤겠지? 아무도 못 봤을 거야? 응? 이 방은 처음 본데요? 밀실 방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인데? 일단 맞아라 라는 뜻이죠 뭐야? 수모한테 들킬뻔했네 수모한테 들킬뻔했어 한풍구 좀 제대로 경비하십시오 맨날 한풍구야 여긴가 조사 보라 쓰이는 거야 열쇠 주웠고요 자물사는 어디지? 읽기 어 한글 나온다 개꿀 윌슨 피스크가 체포됐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내가 계약해 했던 내가 꿈꿔왔던 일이 날이 드디어 왔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망설여진다 내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아 피스크가 체포되도록 한 게 리를 이렇게 행동하게 했구만 야 이거 씨 나비효과 오시네 계약을 취소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대문이 굶주렸어 내가 이 대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내적 갈등이 심했었네 피스크 저기 마틴 리 씨가 그랬구만 리 씨의 아내인가? 어? 아니네? 우리 메이승모네? 저 뒤에 사람 동일인분인가요? 뒤에 사진?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르신데? 회전 회전 사진에서 또 뭔가 있나 보네 또 힌트가 있나 봐 어 이거 뭐지? 관찰 읽기 메이씨에게 조만간 제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제가 테러리스트이며 살인자라는 얘기를요 그 이야기는 사실일 테지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피스트의 이야기 역시 진실입니다 제가 우리의 대의를 진심으로 추구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 그러네 숙모를 위협하진 않겠네요 다행이죠 제 과오로 당신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강한 분이에요 제 과오라는 짐을 덜어내고 피스트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강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마틴 약간 헷갈렸네 대문의 일원으로서의 자신과 피스트 노숙자 보호센터 자신을 굉장히 그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었네요 이 친구가 불쌍한 캐릭터네요 그니까요 불쌍한 캐릭터네요 이건 뭐지 귤 귤까지만 이거 뭐지 아 너무 음 이 불당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뭐가 있었는데 열기 아 열쇠 아하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더 어렵다 근데 이거는 어 됐다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됐어요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풀었는지 와 밀실이 있었습니다 무전기 무전기 어 녹음기 을 얻은 미 괴물과 싸우려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시장님이잖아 시장님이랑 싸우고 있잖아 그럼 시장님이 괴물이라는 건가? 뭔가 시장님과 얽힌 뭔가가 있는거 어우 깜짝이야 아 뭐야 저거 아씨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아 나 이거 이거 때문에 효과가 이렇게 된 줄 알아돼 깜짝 놀랐네 왜이래 이거 이 사진 네거티브 된 사진이네 뭐지 사진이 네거티브 됐지 네거티브 된 사진 어 뺏겼었잖아 그치 자 이거 챙깁시다 MJ가 뺏겼었던 그 폴더 어 뭔 소리 났는데 소리 났는데 일단 봅시다 끝까지 아 갑분싸 그런거구만 일단은 한번더 한번더 오케이 하나 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기있다 저거저거저거 나이스 후 그러게 다 죽었겠다 클랩볼했네 스파이더맨이나 살았지 이거 어 클랩볼했구먼 내려보자 으챠 이건가 이걸 열어야되나 이건 어디로 통하는거지 으취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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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이지만 힘든척 해봤습니다 일반인인척 여긴 어디야 어디 문이야 저사람이 그랬어요 저사람들 거기 있었어요 아 지지자 아니에요 죽이지 마세요 어 뭐 뭐 뭐 너희 둘이 다 위험해 아멘 근데 바벼베는 아직도 어디서 뭐지 뭐지 너 아니면 메 뭐지 걱정할거지 어 나한테 경고한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숙모 때문에 살았네 갓메이네 역시 매가시다 이름에 매자 들어갑니다 가시야 매이 숙모 메시 아 마틴 어 또 눈이 빛난다 어 뭐야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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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해주시고 생긴게 이상한데 어어어어 안좋아 안좋아 아 자고리에 장사 없다더니 아야 빠져나 뭐야 다시 돌아왔어 일반인이 돌아왔어 최면거는 능력이네요 확실히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심하네요 심각하네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을 받았다. 중국산센터에 들어가라. 무엇을 찾을까? 매일 파크를 이름이 메이카. 그리고 리의 직원에 있는 것들이 숨어있다. 그러나, 얘가 또 다른 공격을 가진다. 어디? 언제? 아직 일어났다. 하지만, 얘가 그를 사용할 것이다. 불쾌한 것 같아. 그게 뭐지? 오즈코드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마 바이예요. 바이예요. 인포도 있는 파일이 있는 것 같다 이제 파일을 갖다 줘야겠지? 오랫동안 연락할 수 있겠다 오케이,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유리가 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MJ, 헤이, 확인하자 피터, 헤이, 다시 연락할 수 있겠지? 이거 듣고 싶으면 좋겠어 잠시만, 왜 그러고 싶어? 중간에 있겠지 우리 밥을 먹자 내 곳? 아, 물론. 내가 도움을 할 거야. 좋아. 봐봐. 기다려. 그지 내가 리의 내 심을 주지함이 궁금해? 저게 그냥 시작했다고. 어떻게? 연상적으로 좋 civil자스가 막 걸어갔어요. 말하네요, 그들은 얼굴이 blond 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공격한 마련을 했던 얘기가 봤을 때 열기의 일로 말했다. 그지, 리의 소식은, 리에 한 번 연결했다고 말했다? 다 연결해. 더 많은데, 나중에 그냥 밥을 많이 풀어두고. 아 근데 얘 지금 목소리 죽이고 있는게 좀 불안한데 나 지금 불안하단 말이지? 어 전화 왔어 뭐지? 뭐지? 아 박사님 저 지금 데이트 가야 되는데 아하하 이 씨 뒤처 없는 사람 진짜 아하 거기 또 가는건 뭐야 바보야 나중에 가도 되잖아 우리도 지문 인식하면 안되나? 어 그러네? 뭐야? 돈을 많이 버셨나? 어떻게 된거지 이게? 배출이요?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는거 안좋은건데 그래서 뭘 만드셨죠 박사님? 저를 실망시키면 안되실겁니다 이게 뭐지? 뭐야? 그치? 그치? 지금 우리 프로스태틱들을 한번 알아보면 안좋은건데 왜 그런 사람은 뭐였을까? 그는 더 좋은지? 오케이 그는 가능하다고 생각해라 아 불안한데? 불안해 저 멘트 불안해 소음공이 오신다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어어 제발 어 베네테지 감독님 왜 그러세요 어 흑화한다 아 안되는데 아 흑화하시면 안되는데 어흑화하시면 안되는데 어흑화하시면 안되는데 아 근데 시장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적이 많아 어흑화하시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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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죠 아 버퍼링 심해요 잘가요 인터넷이 좀 느린가보다 파이팅 어머 완전 잘해 아.. 사람이 너무 착해 진짜 아.. 박사님이 저렇게 계속 훈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 부재중 전화? 가시는 분 안녕히 가시고요 박사님이 저렇게 항상 훈훈하셨으면 좋겠는데 안되겠죠? 후카 하시겠죠? 불안한 스토리가 박사님이 최종 보스 느낌이네 뭐야 아침 됐어? 실화야! 아! 부재중 전화 어떡하니? 큰일 났네 이거 저녁이야 아직? 그래? 정신 없어 보이는데? 하하 하하 오케이 다행이네요 MJ 뭐 실종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다행이다 얘는 지금 MJ랑 잘해보고 싶으시네 어 잘하고 싶나 보다 MJ랑 벌써 어 추격전 잘하시고요 경찰님들 저는 갑니다 퇴근 빠이 또 알콩잘콩한 상황이 또 펼쳐지겠구만 이거 아이 간지러워도 어떡하냐 이거 쓰읍 피데르 헉 유은 나그네베이 유은 나그네베이 러시아 진호의 아드레스 유게 미 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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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워 하루 종일 말하고 싶었구먼 져스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